여러분, 옷장은 여러분의 모든 기운이 잘 발산되도록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하여 풍수에서도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운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에 얼마나 해당이 되시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꼭 고치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블로거가 옷장을 정리한 사진을 통하여 운이 없는 사람과 운이 좋은 사람의 옷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옷장을 꼭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꼭 하세요. 부자들은 이 옷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운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세탁소의 옷걸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탁소의 옷걸이에 옷을 걸어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옷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만 사실 녹이 쓰는 곳, 부서진 곳, 곰팡이나 먼지가 있는 곳은 풍수학에서는 가장 나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 옷걸이는 철로 만든 것이고 이 옷장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습기가 워낙 많은 곳이라 무조건 철들은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하여 절대 철제 옷걸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탁소에서 준 옷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전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녹슨 대못을 산청 곳곳에 박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운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못뿐만 아니라 철제 옷걸이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옷걸이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옷들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 가격이니 절대 세탁소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 보관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모든 운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의 옷은 언제이든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을 옷을 찾기 위해 옷장을 다 헤집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네, 그런 분은 지금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며 행여 지금은 아니라도 조만간 분명 큰 운의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옷은 운의 상징이라고 하셔서 항상 의관정제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며 또한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잘 다려서 입으셨습니다. 네, 운을 얻고 복을 얻을 사람의 옷은 사치하지 않으나 검소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상국사기 백제봉교와 조선경국전에 명시되어 있기에 그러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이든 옷장 속에서 입을 옷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는 큰 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은 옷장 속에 돈과 관계된 것들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은 여러분의 기운을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며 이 옷장은 여러분의 모든 옷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 돈과 관계되는 인감, 등기권리증, 또 은행통장, 보송료 등을 보관하게 되면 절대 돈들이 모이지 않고 다 쓰여지기에 옷장 속에는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옷장 속에는 옷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은 옷을 버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우면 다시 차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이 정리가 안되고 입을 옷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또 입지 않을 옷들이 옷장 속에 꽉 차있기에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장은 풍수적으로 발산되는 운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운이 좋은 운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맞습니다. 앞서에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분명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옷장과 부자들의 옷장의 차이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전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네, 꼭 한번 보시고 절차대로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분명 버리시면 운이 좋아져서 더 좋은 옷들로 그것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옷장에서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의 운은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옷방에서 최대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 냄새는 모두 곰팡이 냄새이며 이 곰팡이가 여러분의 옷에 서식을 하고 있기에 생기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옷장이나 옷방은 정말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또한 환기가 가장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곳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거미줄이 있거나 또 썩은 냄새가 나고 있거나 또한 먼지가 쌓였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폐가를 말하는 곳이며 이 폐가라는 것은 운을 다해 이제 죽은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옷방에 습기 제거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물론 이런 비싼 것을 구입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항상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주시고 또 향이 좋은 방향제를 옷장이나 옷방에 넣어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잘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같은 이미지를 상대에게 형상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이런 댓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양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늘 같은 양복만 입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상표에서 옷을 사고 또 같은 신발점에서 구두를 고정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 이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9시 뉴스에서 남성 앵커가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옷과 또 색상을 고정해서 입는 것을 보셨을 것이며 또한 항공사의 승무원들의 옷이 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저도 항상 양복은 갤럭시와 로가디스만 입으며 구두 역시 항상 제가 하는 단골 맞춤집에서 주문을 해서 신습니다. 물론 양복은 7, 8벌 정도 있지만 모두 같은 색상,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하여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형상이 이미지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상대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각인시키세요. 항상 비슷한 스타일, 안정되고 단정한 스타일로 상대에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시라는 것이죠. 네, 분명 상대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대에게 믿음성과 신뢰를 주는 수단이며 또한 부자들의 성공 비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속옷은 반드시 교체 주기대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뉴욕대 미생물병리학과 필립 티에르노 교수의 속옷은 아무리 깨끗이 빨래를 해도 항상 잔병과 박테리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논문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리조나대 미생물학과 찰스 게르바 교수는 세탁기에 돌린 속옷에서는 항상 0.1g 정도의 잔변이 검출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네요. 하여 이들은 무조건 속옷은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네, 속옷을 버리는 방법과 교체 주기에 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늘어지도록 입는 사람은 절대 운을 얻을 수가 없으며 또한 부자 역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옷장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운을 다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